클리브랜드 골프 엑스코어트 테크놀로지는 공유오프센터에 맞았을 때의 비거리의 손실을 최대로 줄여줍니다. 또한 라이트 레인 세팅 시스템을 적용하여 290g의 총 무게를 적용시킨 비거리와 정확도 모두 만족하길 원하는 플레이어에게 이상적인 모델입니다. 한편 키먼 브래들리와 그레어 맥돌 등 여러 투어 선수들의 SNS 홍보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한 모델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